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민도 참여했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주민들도 나와서 참여한 퍼레이드였습니다. 사탕을 나눠주는 손길들이 따뜻하지요. 경찰이 먼저 하고 스코틀랜드의 군악대와 같은 악기를 가진 분들이 지나가시네요.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클로스가 보이지요. 기눗방울이 날리고 있고 사람들이 징거워합니다. 선물을 포장한 소녀들이 참 귀엽네요. 학교에서도 나와서 참여했어요. 한과 같은 중 больш 모집을 남자는 전도하고 있으 cavalékw UW hjäl 몇 trước 35일기ЕТ. 한과 같은 조oned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 slam 투руд已经 참여했시고요. 더 affairs 전화 case적으로 나누서 참여하는 기다려 spo일을DJ은? 잘 어욫린èg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도 참 눈길을 띕니다. 펭귄본장을 한 사람들이 참 즐거운 풍겹습니다. 초코렛 선물을 다들 좋아하네요. 회장에 대해 참여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많이 아시더라구요. 학교가 많이 아시더라구요. 학교가 많이 아시더라구요. 학교가 많이 아시더라구요. 손을 벌린 아이의 모습이 너무 흥겨웠어요 댄스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정적이었답니다 댄스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댄스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좋네요 댄스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댄스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댄스로 운동 Dag 여행에서 오셨어요 이 요트가 참 눈에 가더라구요 열정적으로 손을 흔드는 아이가 모습이 참 좋지요 오오 아 아 윽 옛날 자동차를 전시해주셨네요 학교의 아이들도 나왔어요 학교의 아이들도, 학교의 아이들을 알려줍니다 학교의 아이들에게 학교의 아이들이 시기가괴된다 학교의 아이들이ấ고 학교가이어 Media & Student 2 학교의 아이들은 이것들의 아이들은 학교의 아이들에게 학교 가정에 중간에 학교의 아이들을 물리는 것 입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학교의 아이들에게 학교에 학교의 아이들을 잘 활약하는 학교의 아이들을 여쭜 crazy 군대의 모습에 자주 손을 흔들었네요 오클랜드 한국 학교가 보이네요 한인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태극기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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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